6.25 전쟁 당시 춘천 전투에서 북한군 자주포 6대를 격파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운 고 심의소령에 대한 미 은성무공훈장 전도식이 74년 만에 육군사관학교에서 거행됐습니다. 현장에 백재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말꼭회청한 가을 날씨 사이로 소총 한 자루와 함께 늠름이 진격하는 청년 장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. 주인공은 바로 6.25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던 고 심의소령. 육군사관학교가 25일 학교 내 심의상 앞에서 유족대표가 참여한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사관생도 화랑의식을 통해 미 은성무공훈장 전도식을 거행했습니다. 미 은성무공훈장은 전투 중 탁월한 공적을 세운 외국군인에게 미국 정부가 수여하는 최상위 훈장입니다. 고 심의소령은 1949년 5월 648기로 졸업 및 임관한 뒤 6.25 전쟁 초기 춘천 전투에서 북한군 자주포 6대를 격파하는 전공을 세웠습니다. 이는 전쟁 초기 북한군 작전 계획에 심대한 차질을 초래했고 전쟁의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. 이러한 전투 공적을 토대로 당시 미국은 고 심의소령에게 은성무공훈장을 수여했으나 전쟁 중에 훈장은 주인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. 주인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이영만리 미국 땅에서 보관되던 고 심의소령의 은성무공훈장은 74년이 지나 유가족에게 전달됐습니다. 유가족은 잊지 않고 고인을 기억해준 학교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. 전사하신 지 오래됐는데도 잊지 않고 육군사관님께서 주문식을 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부친께서 미 은성무공훈장을 못 찾아서 몹시 안타까워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.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청년장교의 삶은 70여 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 가족과 후배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금 기억됐습니다. 유가족은 이날 전달받은 미 은성무공훈장과 심의상 메달 그리고 전쟁영웅 기념패를 육산의 육군박물관에 기증해 고인의 공적을 널리 알리기로 했습니다. KFN 뉴스 백재웅입니다.